에요 달콤한 음악 아리아 음악 다행히 함께 준비했어요 심지어 1번 짓 뭐해...? 음이아니 응... 아... 에이 에이 사람들을 완성했으면 좋습니다 오늘은 터뜨리만 먹으러 왔습니다 터뜨리만 먹으러 왔어요 치킨이 여깄어요 머리가 안쪽으로 온거 같아요 … 음… 뭐지? 영상이 재밌는가? 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? 그렇게 생각하십니까? 때문에 고기의 주인도 추천되서 전화해서 젊은 음식과 함께 estud prices 전화해서 약속을 만들어 볼 수 있네요 고기 기차 그리고 단축에 적응하여 일단은 아이치 친구들은 이렇게 구조해볼수 있을까요? 마을 아라 마을 아라 지기 마을 아라 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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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 이리 와 삼시 제일 편한 자세를 하고 있다니까 어이 어이 네 으 조롱말 뭐 분수쳐 매우 침이?? 침도 분수처럼 나오고 뻑죽도 분수처럼 나오고 오.. 오! 연서야 잠깐만! 연서야! 저 앞에 봐봐. 우와, 저기 가면 노래랑 같이 나오잖아. 응, 맞아요. 우와! 우와! 연서야 잠깐만. 와 진짜 멋있다 이쁘다 우와 소리가 늦게 들려 현상아 봤어? 오 잠깐만 현상아 현상아 우와 멋있다 와 저거 또 터진다 이제? 저거 봐봐 알았어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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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이쁘다 이제 클라이버스 하면 진짜 이쁠거야 클라이버스 하면 진짜 이쁠거야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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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